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말 준장 진급자로 선발된 일흔 7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헌신하는 장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8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강연에서 송 장관은 폭넓은 통찰력과 실전적 사고로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수범으로 군을 이끌어 가는 것이 장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권위를 내려놓고 현장에서 부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이 스스로 주도해야 국방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으로 국방개혁을 선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성우회 유삼남 회장 등 15대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신년 인사와 함께 올해 국방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